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테니스 발전과 부상 없는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유익하고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전환근 평가 종료하면서 본인이 판사진을 보이면서 악력기 무게 강도를 어떤 걸 얼마 먹고 하는데 어떠냐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테니스에서 이런 부분은 별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테니스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분은 이제 권력 얘기 웨이터 쪽에 얘기를 했으면 얘기하실 분이 많은데 이거 분야를 이제 테니스 분야에 하니까 별로 답변을 해준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밖에 지금 답을 안 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테니스 분야의 답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테니스에서 이제 전환근 운동 우리가 팔뚝 악력기를 주로 해서 이제 이 악력 팔뚝 전환근 부분을 훈련하는데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 남자들은 완력 근력 이래서 막 생강도로 막 강하게 막 빡빡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뭐 일반적으로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테니스에는 그게 딱 적합한 운동 방식은 아닙니다. 테니스에서는 강도를 강하게 해가지고 막 억지로 세게 하는 게 아니라 테니스에서 그런 식으로 힘을 쓰는 순간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힘을 천천히 막 힘만 팍 주는 이런 게 아니라 짧은 순간에 빠른 스피드와 함께 순간의 강도를 올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환근 훈련 악력기를 사용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테니스는 함께 300g 정도짜리 들고 60g짜리 공치는데 엄청나게 무슨 역도나 유도하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있으면서 순간의 파워를 순식간에 끌어올렸다가 짧게 지나가는 짧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을 스피드 근육을 만드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강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30이라는 강도를 할 수 있다면 15나 10 정도 강도를 해가지고 그거를 빠르게 훨씬 더 많은 숫자 5배, 10배 이상 오래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이 하다보면 이게 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약한 강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많이 하는 식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21세기 현대 테니스에 맞는 권력 방법이고요. 직업 특성상 힘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분들도 그런 강도 훈련과 함께 이런 저강도의 고속 스피드 훈련을 병행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특별하게 그런 직업적 요구가 없다고 하시면 테니스에 적합한 훈련은 약한 악력기 강도를 해서 빠르고 많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로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